분명히는 그딴 소리 할 때부터 피했어야 했어 하지마 우린 악연이야 내가 미쳤었나봐 도저히 차마지지가 않더라 미쳤어 아니라 멋졌어 웃어봐 웃지 말고 어디 갔다 왔어? 저는 못 준 게 있어서 예쁘다 예쁘다 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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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. 오빠야? 아플 때 옆에서 누가 잡아주는 거 정우야. 편혜. 네가 전에 그랬지? 운량이 별거냐고. 내가 필요할 때 내 옆에 나타나주면 그게 운량이라며. 나는 네가 필요해. 내 옆에 있어. 필요하지, 엄마. 아빠가 너가 났어? 피곤해서 그래. 난 저를 괴롭지 않게 원영이는 아무것도 몰랐으면 좋겠어. 난 저를 죽여서 나의 죽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난 저를 죽여서 난 저를 죽여서 내가 죽여서 난 저를 죽여서 난 저를 죽여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